수성의 황금빛 하이엔드를 더하다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 저희가 서 있는 곳은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의 견본주택입니다 대구에서 명문학군으로 명성이 높은 수성구에 교통편의성과 생활인프라가 뛰어난 황금동에 위치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개발 호재로 인해서 미래가치까지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분들의 높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곳입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에서 누릴 프리미엄 라이프 지금부터 입지 그리고 모형도까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 입지도 앞입니다 입지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사업 계회부터 살펴볼까요? 네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91-1번지 862-5번지 일원에 위치해서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40층에 5개동 아파트 337세대, 오피스텔 74실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는 역세권 단지로 많은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수성구 교육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는요 프리미엄 입지가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입지의 기본, 교통부터 살펴볼까요? 중요하죠 지도를 보자마자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라인이 쭉 눈에 들어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는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황금력이 도복권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단지인데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수성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동대구로가 단지 옆에 위치해 있고요 신천대로 수성 IC로도 이동이 편리해서 차량을 이용한 대구 시 내외로 이동이 정말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개발 호재까지 더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구의 허브죠 동대구역까지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X코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와 X코선까지 개통이 되면 동대구역은 물론 1, 2호선으로 환승도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게 정확합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는 이렇게 편리한 교통망 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얼른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수성구의 경신고, 경북고, 대구여고, 대륜고, 대구과학고 등 대구를 대표하는 명문고등학교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진학 또한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근에 황금초중학교도 위치하고 있어서요 도보통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구 최대 학원가인 수성구 학원가도 근거리에 있을 만큼 자녀교육의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 정말 100점 만점에 200점인 내 교육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밖에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에서 누릴 수 있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살펴봐야겠죠?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는 동대구로를 따라 범어 내거리에서 황금 내거리까지 이어지는 아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건너편에는 홈플러스 대구 수성점이 있고요 대구 어린이세상 그리고 국립박물관뿐만 아니라 수성구청 신청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같은 관공서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진 황금력 생활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는데요 대구 광역시에서 발표한 통계발 마스터 플랜까지 수성군의 주거지역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 주변으로 범어공원, 범어천, 신천을 도보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우수한 교통환경을 바탕으로 수성못의 쾌적한 수변공간과 공원시설도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성의 하이라이트가 될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 그 가치와 신뢰가 역시 남다릅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의 단지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바로 가시죠 와 이렇게 바라만 봐도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에서 누릴 프리미엄 라이프가 막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네 대다수 세대가 남양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주거용 오피스테를 포함한 전 세대가 최강 및 조망권이 우수하고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으로 설계가 돼서 주거 쾌적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입주민분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만의 커뮤니티 시설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휴게 정원부터 놀이터, 산책로, 운동공간 등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여유로운 일상생활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로는 이웃과의 소통 공간인 힐스 라운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입주민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책임질 시트니스 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역시 라이프 스타일의 리더 힐스테이트 그 클라스가 남다릅니다 힐스테이트의 새로운 주거 문화가 더해져서 황금동을 더 빛나게 할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 입지와 모형도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하늘씨 그런데 또 다른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죠 바로 대구광역시 제1주거선호지역이 수성구잖아요 수성구의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누려볼 수 있는 다 갖춘 주거 프리미엄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제 인생의 황금기도 여기서 맞이할 수 있는 건가요? 힐스테이트 황금력 리저브에 다 갖춘 주거 프리미엄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도 무려 60개월 연속으로 힐스테이트가 1위를 기록하면서 업계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바로 힐스테이트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와 분양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와 분양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